날씨온 특히 올해 여름은 전국적으로 폭염일수보다 열대야일수가 많은 게 특징인데요 제주지역은 원래 열대야일수가 더 많긴 하지만 올해는 3배까지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바로 많은 양의 수증기 때문입니다 수증기를 몰고 오는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불면서 밤사이에 기온이 떨어지는 걸 막는 겁니다 습도가 굉장히 높아서 체감온도도 더욱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올해 열대야뿐만 아니라 폭염특보도 굉장히 많이 발표됐습니다 낮기온을 기준으로 하는 폭염일수와 달리 폭염특보일수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동부지역은 낮기온이 33도까지 오르지 않아도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가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습도 약 5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습도가 10%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체감하는 온도가 약 1도씩 변한다고 하는데요 동부지역은 최근 습도가 7, 80%까지 올라가면서 체감온도가 35도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내내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내내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을 비롯해서 다음 주까지 구름 많은 날씨 속에 낮기온 31에서 33도 내외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당분간 계속 이어지니까요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이번 예보기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갑작스런 집중호우에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